자, 여기 수평면이 있고 정지해 있는 물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체라고 할게요. 정지해 있는 자전거 위에 어린이가 가만히 앉아있다. 야, 모두 정지해 있잖아. 모두, all. 모든 아이들이 정지해 있으니까 이 어린이도 자전거도 한 덩이로 보더라도 모든 아이들은 합력이 0이 나오셔야 됩니다. 시그마이프라고 쓸게요. 그 물체가 받는 힘을 받더라도 그 힘의 벡터합, 방향까지 고려해서 구한 합력은 0이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 특히 이 녀석이 전체 무게가 있는데 이 녀석 때문에 바닥을 누르게 되지 그럼 바닥을 누르는 것에 대한 반작용도 나타나고 반작용은 항상 실제로 나타나는 효과예요. 바닥이 살아 움직여서 미는 게 아니라 내가 가하는 힘, 내가 바닥을 누르는 힘에 기인한 반작용 효과죠. 실제로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왜 반작용이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은 몰라요. 인류가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기약 자전거에 작용하는 알자임은 0이다. 당연히 알자임은 0이죠. 정지해 있으니까. 어린이가 자전거에 작용하는 자, 이제 어린이하고 어린이를 따로 뽑겠다는 얘기를 해요. 어린이가 이렇게 했거든. 어린이가 자전거에 힘을 가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자전거도 어린이를 떠받치는 힘이 생기는데 어린이가 자전거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랑 스펙면이 자전거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자, 봐봐. 어린이는 자신의 몸무게가 M이면 그 M으로 자전거를 누를 텐데 자전거도 무게가 있잖아요. 그 두 개 합친 것만큼 바닥을 누르니까 바닥이 얘를 떠받치는 힘이 있을 거 아닙니까? 떠받치는 힘은 자전거랑 어린이의 무게의 합과 같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펙면이 자전거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같지 않습니다. 그쵸? 스펙면이 떠받치는 힘이 더 커요. 전체 무게로 누르기 때문에 알겠죠? 얘는 자전거한테는 얘가 얘 몸무게로만 누르지만. 알겠지? 디귿. 스펙면이 자전거에 작용하는 힘과 스펙면이 자전거? 그거의 반작용은 자전거가 스펙면을 누르는 힘일 거야. 그치? 힘과 어린이에게 작용하는 중력은 자격만 중력. 야, 항상 주어, 목주어가 바뀌어야지만 작용, 반작용이야. 스펙면이 자전거에 작용하는 힘의 반작용은 자전거가 스펙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중력은 아니지. 자, 예를 들면 이거 봐봐. 어린이에게 작용하는 중력? 어린이에게 작용하는 중력은 어린이가, 지구가 어린이를 당기는 힘이라는 말이거든? 그러면 그건 어린이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 반작용이에요. 스펙면이 자전거에 작용하는 힘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걸 갖다 붙여놓고 작용, 반작용이라고 물어봐. 이렇게 그냥 족보도 없이 물어보는 거 이거 반칙이야. 알았어? 주어, 목적어를 바꿔서 작용, 반작용을 항상 찾아야 되고요. 중력은 특히 지구가 어린이에게 작용하는 힘입니다. 지구가 어린이를 당기는 힘. 그럼 어린이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 앞에 나와줘야 돼. 작용, 반작용으로는. 틀렸죠? 답은 기억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거야. 이거는 수능에도 나와. 알겠죠? 수능에도 나오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2번 가볼까요? 물체의 운동 방향이 일정한가? 예, 아니요. 물체의 속력이 일정한가? 예, 아니요. 이 물체의 운동의 분류에 대한 얘기네요. 그렇죠? 다양한 운동들이 있는데 그 운동의 분류를 우리가 물어보고 있는 형태입니다. 여러 가지 운동이죠. 그렇죠? 자, 봐봐. 음, 운동 방향이 일정한가? 예, 라고 되어 있는데 방향이 변하지 않으면서 속력이 일정한 애들 등속 직선 운동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여기에 있는 거고 속력은 변하는 애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운동 방향이 아니요? 변하면서 속력이 일정한 거 등속 원운동 같은 게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예, 운동 방향이 일정한 거 아니요. 원운동 같은 경우는 원운동 같은 경우 운동 방향이 시시각각 변하는 거거든. 그런데 일정한 속력으로 돌고 있다? 그렇다면 속력은 일정한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등속 원운동이 되는 거야. 몇 가지 그냥 한번 써볼까? 이 밑에 C랑 D만 좀. D는 운동 방향이 일정하지 않으면서 속력도 막 변해. 그런 거에 대표적인 애가 뭐가 있겠어? 물체 이렇게 수평으로 던지면 이렇게 포물선 운동하는 거 있지. 포물선 운동은 운동 방향도 계속 시시각각 변하면서 변하면서 빠르기도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포물선 운동 같은 애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운동의 분류가 되겠습니다. D에 들어갈 말이야. 그냥 하나 이 C랑 D가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두 개만 한번 써놨어요. 기억, 낙하하는 물체의 등가수식성 운동은 B에 해당한다. 다시 낙하하는 거는 물체를 똑 떨어뜨리는 거죠. 그렇죠? 운동 방향은 일정하면서 속력은 아니요. B에 해당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찾아달라는 얘기야. 니은 C에 해당하는 운동. C에 해당하는 운동은 물체에 해당할 점이 0이냐? 야, 등속 원운동 같은 것들이 바로 이런 것인데 힘이 0이면, 합력이 0이면 알짜 힘이 0이면 정지 또는 등속도 운동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짜 힘이 0이면 우리가 관성의 업칙에서 정지 일단 여기 정지는 아닌 것 같고 등속도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방향도 변하면 안 돼. 힘은 빠르기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방향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원운동이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서 접선 방향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데 힘이 운동에 수직하게 원중심을 향하게 되면 얘는 빠르기는 변화시킬 수 없고 방향만 튀편해요. 이것도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속 원운동은 알짜 힘이 0이라고 하면 일단 틀리는 거죠. 방향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물론 등속 운동이라고 딱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C에 해당하는 거는 운동 방향이 일정하지 않아? 그럼 방향을 바꾸는 힘이 있었다는 얘기야. 알짜 힘이 0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틀린 거예요. 알겠죠? 비스트 변진 물체 포물손 운동은 D에 해당한다. 답은 ㄱ, ㄷ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